호세아 1장 2절에서 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세아서를 한번 개관해 보겠습니다 우리 호세아라는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 여우수아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이고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람어로는 예시아 헬라어로는 예수 라틴어로는 예수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이름은 다 같은 이름이고 하나님은 구원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를 대선지서라고 얘기를 하고 호세아부터 말라기 12권을 소선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둘의 구분이 뭘로 이루어지시는지 아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게 대선지서라고 해서 선지자들이 위대한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분량의 크기에 따라서 분량이 많은 것은 대선지서로 구분하고 분량이 작은 것은 소선지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선지서 12권 중에 호세아가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구분처럼 분량의 크기에 따라서 제일 먼저 호세아가 나온 것도 아니고 기록 연대순에 따라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호세아보다는 아모스가 더 먼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가장 먼저 소선지서 중에서 나오게 된 것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가장 먼저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대선지서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사야 이사야도 예샤아라는 단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사야라는 이름인데 이 이름의 뜻이 원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선지서처럼 소선지서 중에서도 이 호세아는 이사야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가장 먼저 대선지서와 마찬가지로 앞에 둠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서를 읽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심판을 읽게 되는데 선지서는 두려운 책이다 또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된 책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선지서의 핵심을 좀 벗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호세아서에서 여러분들을 읽게 되면 먼저 하나님의 미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초청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돌아가다 입니다 믿음은 올바른 대상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최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상에게서 돌이켜서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찢기고 상처난 곳이 비로소 치유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호세아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호세아의 특징은 호세아는 다니엘서라든가 에스겔과 달리 환상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체험적이고 우리의 실생활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 절 한 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에 보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함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함이었는데 이 여로보함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함이 아니라 여로보함 2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함 2세는 BC 782년경의 왕이 돼서 BC 743년까지 41년을 치리했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강했고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국경도 솔로몬 시대처럼 넓어졌고 외적의 침입도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경제도 성장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풍요로워지면 더욱더 안일해지고 향락에 빠지고 태폐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북이스라엘은 20년 후인 BC 722년에 아스루에이에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망하기 전에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이니라 지금 호세아에게 내려진 여호와의 명령은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성으로 어느 날 개시를 주시는데 이런 개시를 주신다고 한다면 정말로 당황스럽고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는 또 누굽니까? 더군다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호세아가 쉽게 받아들이기 몹시 어려운 내용입니다 음란한 여자는 매춘하는 여인을 의미하고 있는데 우리가 창기라고 하는 그런 여자를 지금 아내로 맞이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샘플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창기처럼 살고 있었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가나한 땅에서 살만하고 또 이제는 풍요로워지니까 그 가나한의 농경신인 바할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산의 여신으로 우리가 알려진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금송화지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이렇게 3절을 통해서 고멜을 맞이해서 결혼하고 아들을 낳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멜은 지금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서 결혼하라고 하는 그 여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이 고멜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고멜은 결국은 우리의 자아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를 이 결혼을 통해서 호세아는 조금이나마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고멜이 임신해서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호세아가 난 아들은 이남일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과 딸의 이름을 직접 하나님께서 지어주십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우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입니다 5절 그날의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흩어진 얘기 어디서 들어봤죠? 바로 바벨, 인간이 바벨탭을 쌌을 때 인간의 언어를 혼잡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흩으셨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얼마 후에 지금 이스라엘은 예우가 흘린 피를 예우의 집에 갚으며 그 나라를 패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위치한 골짜기이자 평야인데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후라는 인물이 아합 왕의 신하였는데 이 아합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물들어 있는 곳이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성경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선민사상 자기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 생각에 있어서 하나님은 너희는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으로 곧 흩어질 운명에 처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하는 음란한 여로보암의 후손을 죽이고 예후 왕조를 자기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도 똑같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버렸습니다 예후의 자손은 요아스와 요아스와 여로보암과 스카리아의 그 4대 후손이 왕이 되면서 모두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후 왕조의 집안을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심판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막강한 이스라엘 군대를 꺾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몰락하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경고를 주고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고자 하니까 지금 너희들은 빨리 돌아와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호세아와 고멜의 첫 아들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극률이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흩으신다고 이름을 지어준 첫째 아들 이후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두 번째 딸을 낳도록 하시고 두 번째 딸의 이름을 로, 루하마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로라는 것은 부정접도어입니다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로라는 단어는 부정접도어로 아니다 그리고 루하마라는 단어는 이것이 원래 태아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그 자궁을 뜻하는 단어로 철저하게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의 라함이라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 하나님의 풍성한 극률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부정접도어 로라는 단어가 붙어서 이제는 로, 루하마라고 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극률이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 루하마를 낳게 하시고 이름을 붙여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극률을 베풀지 않겠다 극률 없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족 속을 극률이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북이스라엘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로, 루하마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유다족 속은 불쌍히 여기시고 유다족 속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유다의 왕이 당시에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여와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회개하는 그들을 아수로의 심만대군으로부터 구출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북마나 기병으로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와 하나님의 그 친이 그의 능력으로 구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아들 로암미에 대해서 다시 경고를 주십니다 8절입니다 고멜이 로 루아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라고 합니다 로 루아마가 젖댄 때 고멜이 다시 임신해서 셋째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로 루아마를 낳고 나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셋째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이름을 로암미라고 짓게 하신 것입니다 로는 아까 부정접투어 아니다라는 뜻이고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니고 하나님도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기를 작정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암미라는 뜻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굉장히 무서운 말인 것이죠 너무 말을 안 들으면 왜 우리가 부모가 얘기하잖아 이제 더 이상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바로 그 의미 너는 더 이상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하도 사고를 치는 우리 이 자식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를 등지고 이제 배반하는 이 자식에 대해서 이제 너와 나의 언약관계를 끝내겠다 라고 지금 무서운 선포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자식은 어떤 자식이 됩니까? 바로 사탄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은 한결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흩트신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극류를 베풀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전파되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들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깨달음을 얻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선지자 호세아의 온 가족을 통해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이들 시대에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라고 지금 10절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9절까지는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다가 10절에서 그러나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헤아릴 수 없도록 만개해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하나님이 맺으셨던 언약입니까?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계속 너희 자손을 축복하겠다라고 주신 이 메시지를 지금 10절에서 그러나로 다시 얘기를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을 흩으신 후에 다시 이스라엘이 되게 한다는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루엘이 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원래 이름을 회복하게 되고 로 루아마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루아마라는 이름이 되고 로 안미라는 자가 다시 안미가 될 것이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리라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라고 해서 로라는 부정접도가 다 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등을 하나님에게 등을 돌려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판의 날이 이들에게 다시 구원의 날이 되도록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날이 곧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의 새사람이 살아나는 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선물로 우리가 태어나는 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심히 두려운 날입니다 그날은 심히 두려운 날인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날은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날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생 안으로 그 실체 안으로 들어가는 아주 아름다운 날이 바로 마지막 때 우리의 심판받는 날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성경은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죄악될지라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지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그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세계 만민의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이 복받고 잘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심판하셨지만 다시 이들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언약을 함께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11절입니다 이에 유다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때가 되면 유다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통일을 이룩하여 한 통치자를 세웁니다 땅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번창하여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두목을 세우신다는 것은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다스리는 왕 그 다윗과 같은 그 사랑의 왕과 평화의 왕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만항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바로 우리의 주 우리의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주겠다라고 너희에게 언약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절을 참조해 보면 그들이 로루하마라는 이름 이 긍율이 로루하마라는 건 긍율이 없음이라는 뜻인데 이 긍율 없음이라는 단어에서 로가 빠져서 이제 루하마라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암미는 로를 빼고 암미라고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긍율 없음에서 긍율 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를 부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스라엘은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찾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긍율과 용서, 사랑과 희망 이것이 바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메시아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긍율을 받지 못하던 자가 긍율을 받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시커먼 죄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이루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몇 가지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하고 있는 호세아의 사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실로 참을 수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에게는 하나의 큰 십자가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고멜을 취해서 아내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그를 배반하고 음란을 행했을 때도 그녀를 다시 데려다가 자기 아내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부패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신이 성욕신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거룩한 성자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호세아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이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로 동일한 이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지금 오늘 이 호세아는 그냥 선지자를 얘기하는 게 아시냐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남은 자들의 머리가 되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1장 11절에 보면 유다 자선과 이스라엘 자선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오니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예언이 722년 아수르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포로로 다 끌려가고 그리고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다 끌려간 다음에 유대 총독으로 임명된 수룩바벨의 인도하에 유대 땅으로 다시 귀환해서 이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께서 바로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상징하는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서 하나님의 나라 다시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를 재건설하실 것인 바로 그런 모습을 수룩바벨을 통해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하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남편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바로 뒷장에 보시면 호세하 2장 16절입니다 호세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읽었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읽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편이라고 우리에게 지칭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우상으로 삼고 우리가 세상과 짝겠든 발이 내 남편이 아닐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결혼 언약을 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혼인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돼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이루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인이라는 언약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결혼관계를 망각해버리고 마치 호세아의 아내 이 고멜과 같이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음란한 마음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흐를 섬기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는 인간 왕을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에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지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왕을 패하게 되십니다 호세아의 이 역사적인 맥락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함 2세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왕정제도를 완전히 패하실 것과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스라엘 왕국, 하늘 왕국을 세워갈 것인지 호세아는 2장 19절부터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극율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와를 알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여와의 혼인선서입니다 나 여와는 음행한 여인과 영원히 살 건데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극율을 기반으로 결혼할 것이다 그리고 진실함으로 결혼할 것이다 그리고 음행한 여인이 하나님을 알도록 내가 이끌겠다라고 지금 혼인선서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선서에 기반한 호세아의 내용은 음행한 여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세아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즉 나만 바라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아가자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흐름을 보면 호세아의 고백 다음부터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 예정되어 있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은 전성기 시대를 보내고 있었는데 하나님에게 감사하기보다는 우상을 승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악을 행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보여지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 이유를 성경은 호세아 5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음란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들의 행위는 당연히 죄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북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의 눈물겨운 외침은 하나님을 알자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냥 적당히 알아가자는 게 아닙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지금 호세아가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음행한 북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의 외침이자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죄인들을 다 혼내고 이 땅에서 다 쓸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흥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악된 북이스라엘을 쓸어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다시 돌아와서 흥율을 베풀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본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보시면 진노의 잔을 그 위에 쏟아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노를 쏟아붓기 전에 선지자에게 그 마음을 전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흥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고 싶으셔서 제발 돌이켜다오 다시 돌아오라고 지금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세아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북이스라엘에 향한 거룩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호세아의 아내를 보면 음행한 여인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음행한 북이스라엘 사람이며 바로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음행 가득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세상 문화를 더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세상을 향해서 전력질주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자화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서의 창녀 고멜은 북이스라엘 사람이자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런 창녀와 같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신부로 맞이하시고 싶어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호세아가 고멜을 맞이하여 결혼해서 자녀를 낳듯 바로 참 호세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결혼하셔서 이제는 음란한 자녀가 아닌 거룩한 자녀를 낳기를 희망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에서 표현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 고백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서늘한 가을이 되면서 맞이한 우리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우리가 복음의 진가가 무엇인지를 헤아려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 아담 안에 있는 나의 실존은 하나님이 흩으신 바벨에서 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 피를 흘리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에 서 있는 우리의 실존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나의 이 자아는 지금 이 하나님을 버려두고 계속해서 세상 것과 짝해서 살아가고 있는 고멜의 모습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심판하시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심으로 우리를 극류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쏟으실 심판을 자기의 그 독생자에게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들에게 모든 죄와 짐을 얹으시고 우리를 그 아들과 함께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극류를 여기신 하나님의 이 행동하심은 바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어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강사되게 하셨고 다시 살리셔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이 아름다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종교적 열심을 내면서 겉모양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였으나 그 숨은 뜻은 나의 왕국을 이루고자 하는 예우와도 같은 그런 자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남편이신 여우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잘되고자 하는 세상과 짝게 사는 음란한 고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지금 그런 나의 자아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꺾으셨던 것처럼 나에게 그런 화를 꺾으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만드시고 그리고 야곱의 우물에서 물기로 마칠 힘조차 없는 내게 오셔서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그 생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드러난 우리의 실조는 바로 고멸과도 같은 창녀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극류를 베푸시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백성이 아닌 나를 백성이라 부르시고 자녀가 아닌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겠다고 하십니다 어찌 나같이 이런 큰 죄인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자녀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종교적인 열심은 내었는데 내 마음에 숨은 뜻은 나를 위한 왕국을 이루고자 하는 예호와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물 안에서 나의 삶을 살기 위해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로 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또 나를 지으신 여호와를 나의 남편됨을 모른 채 세상과 짝해서 고멜과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의 골짜기에 흘린 그 피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무궁하신 긍일로 인도되는 우리의 이 모습에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인간의 시간을 초월해서 카이로스의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개시되었습니다 이제 날마다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되신 아버지께 나아가고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